사천남의 하동지역구 서천호 국회의원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. 이 법안은 사천과 인근 지역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과 건설 사업의 특례 적용, 우주항공 캔버스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지정, 입주기업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와 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신설 등도 포함시켰습니다.